제주도 개발공사가 10년 동안 제주에서 개최해온 3다수 골프 대회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가 어떤 게 나은지 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고 제주 지하수 홍보에도 적절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개발공사가 3다수를 세계 시장에 알리고 스포츠관광 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 공헌적 차원에서 제주에서 골프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10회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144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고 약 9,700명의 갤러리가 몰리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회 3다수 골프 대회를 수도권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개발공사는 3다수와 제주 홍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등 3다수가 많이 판매되는 수도권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마케팅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발공사에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고 제주도의회 역시 뜬금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봐 나가면서 해외 시장도 개척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하겠지만 우리 제주도민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부분들도 얘기 좀 나누고 또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뭔가 부족했는지 좀 더 고쳐야 될 것, 또 확대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개발공사 측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